우길기 달 자유 아 난 정말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제가 사물이 카톡방에 자료를 올리기도 했지만 진짜 황당하고 야 진짜로 저는 사실은 자꾸 선거를 뭐 한일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마땅치 않거든요 한일전 막 그러는 거에 대해서 아예 뭘 그렇게까지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이거는 한일전이 맞는 거 같아 그게 아닌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2020년 10월 16일입니다 그때 서울시 홍성용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있어요 뭐냐면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때는 민주당이 선거 압승하고 분위기 좋을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서울시도 민주당이 완전히 압도덕으로 자각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분위기 좋은 시기 근데 이때 일본이 뭐합니까 무역전쟁 시도하잖아요 뻔뻔하게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제한 이유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하면서 일제강점기 상징물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거를 위해서 이거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고요 실태조사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일제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못하도록 문화 조성하자고 법률을 만든 거거든요 일제국주의 상징물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우길기, 우길기, 전범기 이건 못 쓰는 거죠 이건 나치의 문양과 같은 의미예요 사실 우길기 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거에? 당연히 예민한 거거든요 이 조례안 당연히 통과됐습니다 통과되고 지금 이 조례안 시행되고 있죠 보면은 2021년 1월 7일부로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뭐냐?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이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입니다 지금으로서 제일 확실한 거는 우길기 우길기, 이 우길기야말로 가장 확실한 일제국주의의 상징물이죠 일본에서 일반적인 시민들은요 이 우길기 흔들지 않아요 흔들지 않아 주로 이거 누가 합니까? 일본의 구구들 구구들이 툭하면 흔드는 게 이거야 앞에 사진이 뭐냐면 2021년 도쿄올림픽 선수촌 여기가 한국 선수동 앞이거든요 여기서 이거 우길기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한국 사람들 자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 만약에 이 우길기가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굳이 왜 한국 선수들 선수촌 앞에 와갖고 이 우길기를 흔들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야 이 우길기가 한국 사람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 구구 새끼들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우길기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허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건 무슨 표현의 자유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조례안으로 이번에 저번에 2020년에 통과시키고 있는 거예요 조형물 군사기 그런데 우리가 이때 노래 기미가유 같은 거 이런 거 막지 않았어요 그건 뭐 일본 애국가니까 어떻게 막겠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기미가유가 울린 적이 없어요 굳이 이렇게 조례를 안 막더라도 일본 대사관도 우리나라가 워낙 국민들이 예민한 건 아니까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기미가유를 뭐 공식 행사에서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기미가유가 나오기 시작했죠 언제요 일왕 생일날 작년에 처음 작년부터 일왕 생일날 갑자기 일본 일대사관에서 기미가유를 연주하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대놓고 하는 거야 그런데 금년 2월 달에 또 했지요 일왕 생일파티 때 2년 연속 기미가유 한 거예요 기사 보면 알겠지만 과거 주한일본대사관은 반일감정 등을 고려해 한국에서 기미가유를 연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2월 16일부터 일왕 생일때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서 거기에는 각기 인사 외교단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가거든요 거기서 기미가유 듣고 있는 거지 물론 다른 나라 애국가도 우리가 들으면 기분 안 나쁘잖아요 미국 미국 국가라든가 영국 국가 나왔을 때 이렇게 기분 나빠합니까 그런데 기미가유는 우리 국민 정수상 열받는 거지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기미가유야 그렇다고 쳐 그 나라 애국가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최소한 일장기라든가 아니 일장기가 아닌 우길기 같은 거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제 4월 3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 서울시 국민의힘 시의원 중에 김길영이라고 있어요 김길영 강남구 제육성구구에서 나왔나 보죠 김길영 그런데 이 새끼가 어저께 서울시에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어떤 조례냐 이거예요 김길영이 발의했고 국민의힘 시의원들 19명이 찬성을 했어요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그러니까 아까 2020년에 만들어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이거 사용 제한한다 맞는 그 조례안 있죠 그거 폐지하자는 조례안을 어저께 발의했어 국힘당 의원 19명이 야 대박 아닙니까 폐지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이 우결기 달 수 있도록 흔들 수 있게 하다는 거야 그걸 우리나라 시의원들이 어저께 조례안을 발의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조례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제한한 이유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또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의 사론됨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인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니까 그런 걸 제한을 해 하게 해 그거죠 이거 올바른 겁니까 올바른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걸 뭘 조례로 막아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하지 이렇게 관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관대해요 야 대박 대박 근데 이런 새끼들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서울 한판에서 인공기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기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나라잖아요 국가보안법 북한 관련된 서적 하나 갖고 있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나라거든요 사실 이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거든 어 근데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하면은 개 지랄떨은 인간들이거든 얘네들이요 동행지 근대한 얘기하면서 아 일제시세가 좋았다 그런 애들이 있는 나라에요 지금 아니 근데 난 웃긴게 우결기를 왜 허용하려고 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왜 그러죠 아니 이 뭡니까 독일에서 이건 마치 나찌문양 있잖아요 나찌문양을 막 흔들면서 다니는 건데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대한 나라거든요 관대한 나라인데 독일에서 낯집 상징물 공무상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매장돼요. 표현의 대학이라는 게 무제한이 아닌 거야. 우리가 사실은 뭐랄까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건데 어떻게 욱일기를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하자고 이렇게 관대하게 대박이에요. 이것들은 진짜 난 이상해. 더군다나 선거가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냥 꼭 진보가 아니고 일반 국민 상식에 굉장히 반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 기간에 이런 짓을 왜 할까? 선거 기간에 이렇게 대놓고 우리 욱일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합시다.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이걸 왜 할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도무지. 우리나라 국어들은요. 너무 이상해요. 진짜. 아 송목님께서 일본왕 방한에 대비한다는 설이 있음. 아 이랑이 왔을 때 욱일기에 흔들려고요? 정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야 도대체 왜 저럴까? 아 이쯤 되니까 아 진짜로 총선이 한일자 맞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기사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 그 발이 욱일기 공공장소 허용 국힘 서울시의원 발이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철회. 철회했는데 아직 철회 안 됐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시 의안과 들어가고 다운받은 거니까 아직도 올라와 있어요. 철회했대요. 아 놀라워. 여기에 서울시의원 19명이 서명해서 이거를 통과시키고 이거 걸리지 않았으면은 그냥 통과했을 거 아닙니까? 국힘인데 국힘이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럴까? 우리나라 국우들은 너무 웃기죠. 진짜. 세상에 이런 국우가 어딨어? 아니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우파 국우들은요. 완전 변태예요. 변태. 국우가 나쁜 거지. 국우라는 게 사실은 인종주의부터 시작해서 우리만 오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국우가 자기들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악하는 국우가 어디 있습니까? 프랑스 국우가 나치 기흥들입니까? 나치 좋아해? 독일 국우가 미국 좋아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우는 일본 국우를 너무 좋아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우가 책을 한 건 내버렸어. 그때 뭐였죠? 그때 반일 동족주의인가? 우리나라 국우가 반일 동족주의라는 책을 내버리니까 일본 국우가 막 환호 지르면서 이영훈이 일본 불러가지고 강의시키고 돈 엄청 몰아주고 그러잖아요. 난 이런 국우는 처음 봤어요. 어떻게 우리나라를 병탄해서 억압하고 지배했던 사실은 식민 지배했던 나라의 국우와 식민 지배받았던 피해국의 국우가 생각이 똑같아. 이런 국우가 도대체 어딨어? 진짜 어이가 없고 웃음밖에 안 나와요. 진짜.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 대박입니다. 내가 국힘당 계열 쪽에서 그 일장기 일장기 흔드는 거까지 봤어. 일장기 흔드는 거는 그런데 야 우글기를 사용하자고 이렇게 조례를 발휘하다니 야 이건 진짜 정말 아 꿈에도 생각 못했죠. 꿈에도 어? 일장기를 흔드는 것도 사실은 좀 웃긴데 아니 우글기를 지금 막 마음껏 사용하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야 놀라워야지 놀라워. 놀라워. 이 관대함. 황당합니다. 이게 오늘 오늘 있었던 진짜 황당한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